좋은 폴리도린 1795년 빛과 함께 태어나 1821년 스스로 어둠 속으로 지났어 이제야 뱀파이어 체일의 재판봉이 나왔어 바이러니란 이름은 삭제됐지만 해석하며 존 폴리도리란 이름은 여전히 없어 작가 이름이 지워진 재편을 이야기해드리고 난 마야 나중에 시간이 흘러 이 이야기의 주인이 네가 되었으면 좋겠어 더 뱀파이어 체일의 처자 존 릴레온 폴리브 더 뱀파이어 체일의 처자 더 뱀파이어 체일의 처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사합니다.